초중고생의 기초학력 저하 논란, 지난 몇 년간 전북교육계의 화두였죠.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처음 시행한 진단검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과연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됐을까요? 이종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전북의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두 13만 7천여 명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 따라 응시 학생 수의 최대 15%, 일부 직업계고는 절반가량이 기초학력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달 뒤인 지난해 12월에 치른 향상도 검사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분석 결과 일부를 내놨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10명으로 볼 때 초등학생은 6.6명, 중학생 3.7명, 고등학생은 3명가량이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은 국어, 중학생은 수학, 고등학생은 국어 과목에서 가장 높은 향상도를 나타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1인 2교사 제도와 교과부충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과정이 학력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 학생들을 검사를 하다 보니까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정확히 다 발굴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단검사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을 효율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방과 후 이후에 진행되다 보니까 충분한 지도를 위해서는 행정 업무를 대폭 줄여야 학생들의 지도할 시간이 확보되는 부분.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 외에도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진행하고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추가 지원해 기본학력 신장도 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